네, 진진진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3월 25일날 토요일날 산거 4등 됐다고 하는데요 아쉽지만 그래도 4등 됐었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7번 어딘가요? 여긴가요? 9번 12 여기네요 9번 12 14 2파 이거네요 마지막에 9 12 14 2파 아 2 5 2 7이 수동인데 아쉽지만 그래도 2 7 7 9 여기는 안됐고 20번 26번 27번 29번 10번 15 12번 12 7 9 12 14 25 17 이 두개만 딱 이 두개만 딱 바꿨으면 7번하고 7번하고 7번 23만이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그래도 축하드려요 아쉽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TV48에는 꼭 상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이동하십시오 s1 2 10 8 11 12 15 15 15 16 16